한국의 재립예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조미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재립예수가 도대체 몇 명일까?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상 저도 잘 모르겠고 큰 의미가 없다!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 사이비 종교가 정말 많잖아요 요즘에는 또 사이비 종교가 워낙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도대체 한국에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많은가? 라고 하는 말들인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리고 저도 100% 확신할 수는 없지만 땅덩어리 대비 사이비 종교가 제일 많은 곳이 한국이다!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었던 얘기가 한국의 재립예수가 몇 명 있고 다윗이 몇 명 있고 솔로몬이 몇 명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온 것 같은데 사실상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!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정확한 대책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의 재립예수가 몇 명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누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우리가 다 알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제보자가 나오거나 혹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다라고 할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천지만 하더라도 아류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벌써 오래전에 확인한 신천지 아류만 해도 뭐 거의 15군데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50명 이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0년 3월에 한겨레에서 나온 한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 소종파의 역사 한국의 하느님 20명 재립예수 50명이 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누구에 따르면 한국의 재립예수가 50명 이상이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런 근거 없는 정보들이 재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2023년 4월 30일 민중의 소리 한 칼럼에 보면 한겨레 기사를 인용해서 한겨레의 한 보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도입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는 자신이 하느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20명 재립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 있다라고 한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예민하게 좀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특정한 숫자를 지칭할 수 없는데 마치 특정한 숫자인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이런 오해들은 사실 올바른 사이비 종교를 대책하는 데 있어서 별로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50명이라는 숫자가 많은 숫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많을 건데 뭔가 부정확한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유통이 되는 것 이것은 조금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바른 대책을 하는 데 있어서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이비 종교의 문제를 좀 바라보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소식을 전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정보도 좀 업데이트하고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고 이것을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으로만 극한시키지 말고 어떤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좀 이해해 보려는 시도들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그리고 사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조금 더 본질적인 고민을 하는 것이 더 나은 대책을 위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미와 함께 걷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